자, 이제 21번부터 출발해봅시다. 주요 문항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유형 설명 간단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짧게 좀 필기한 다음에 좀 제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는 밑줄의 함축 의미잖아. 자, 이 유형을 접근할 때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역시나 글읽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제가 글읽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 문제를 여러분들 막고 틀리고 가. 전체적으로 내가 줄거리 파악을 저 사람과 너무나 다르게 했나? 하,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읽었던 거나 여러분들 읽었던 거나 사실 큰 틀에서 차이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특히 21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막 엄청 어렵고 이렇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꼭 이게 선지로 가다 보면은 내가 맨날 과하게 의역하거나 단어를 잘못 보거나 하면서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글읽기 능력이야 얘들아. 소위 제가 맨날 언급하는 올인원 수업에서 맨날 강조드렸었던 두 가지 능력이라니까. 제가 올인원 수업에서 항상 뭘 강조드리냐면,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글읽기가 그냥 줄거리가 아니고 뭔가 명확한 순간 또는 명확한 기준이 한 번 땅 하고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명확한 순간이나 기준의 설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이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있단 말이야.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글 속에 어떤 소재가 등장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단순한 수준의 성격이 제시가 될 거예요. 뭐 굳이 얘기하면 좋다, 나쁘다, 맛있다, 더럽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수준의 성격이 나올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진술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평가원은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평가원은 어디까지를 좀 더 원할 수도 있냐면 소재를 하나 주지 않아요. 소재를 또 다른 소재와 엮어요. 그러면서 평가원이나 교육청은 자꾸 뭘 물어볼 거냐면 이 둘 사이가 어떠한 관련성이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계 파악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네가 재진술이 파악됐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볼 거라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1년 내내 모든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고 제 수업 듣는 분들 뭔지 아실 거야. 대체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짜장면이 너무 좋아요. 짜장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에 10번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짜장면이라는 소재가 그냥 좋다. 라고 하는 성격에 대한 재진술일 거지. 그치? 그러나 얘들아, 나는 짜장면만 먹으면 유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문장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예, 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학문적 글읍기에서는 뭐가 돼? 짜장면만 먹으면 유년 시절의 추억이 떠오른다. 라는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한 번은 안착이 되고 나서 나머지를 그일급으로 하시던 거 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딸려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줄거리는 아는데 밑에 선지에서 여러분 헷갈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이걸 가지고 제가 21번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주제 제목 유지, 빈칸 계속 이 얘기를 할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반복적으로 할 테니까 지겨워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해설 강의를 들었더니 아, 나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소재와 소재 사이 관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대놓고 얘기할게. 올인원 수업 가서 더 열심히 연습하세요. 이게 바로 그거의 핵심이거든. 가서 해보세요. 뭐 올인원이든 올인원 베이직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의 함축 의미의 글 읽기 능력이야. 솔직히 모든 질문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거고 진짜 사실은 좀 더 관리해야 될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할게요. 아주 역설적으로 밑줄의 함축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밑줄의 의미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밑줄의 단순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의미야? 함축적 의미라고. 그럼 함축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문화적인 표현이나 또는 작가 자신만 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아니거나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해 안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얘들아. 그걸 가져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밑줄 자체의 의미에 집착을 하시면 틀리는 문제가 과거 평가한 문제에 굉장히 많았어. 아니, 예를 하나 좀 들어보자. 제가 맨날 들은 예시지만 봐봐. 화낸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막 무슨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밑줄에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이게 한글 시험이라고 치고 외국인들이 이 유형을 풀었다는 가정을 할게. 외국인들이 똑같은 유형을 푼다고 치자고. 외국인들이 딱 문장을 이렇게 한글을 읽다가 갑자기 여기에 시원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밑줄의 의미에 집착한 외국인들은 선지에 만약에 쿨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오, 시원하다. 오, 쿨. 예스, 예스, 요. 하고 넘어가겠지. 근데 이러다 틀리잖아. 왜? 가만 보니까 주변 문맥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버지가 퇴근길에 순댓국 한 그릇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 그게 진짜 쿨하다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우리는 근데 그게 뭔지 알지, 얘들아. 시골한데 뜨거운데 뭔가 해소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걸 우리가 시원하다 그러잖아. 되게 기분 좋은 뜨거움. 그러니 오히려 여러분들 정답은요. 만약에 여기에 해장국 한 그릇을 드시면서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예를 들어 excitingly hot. 아주 흥미롭게 뜨겁다.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니까. 정반대선생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저는 뭐를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드리냐면 밑줄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다? 밑줄 주변 또는 주위에 신호를 잘 보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 밑줄 주위에 신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지시어 때로는 대명사 때로는 연결어를 주면서 그 문장과 연동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 문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밑줄만 막 도입하면서 밑줄만 집착하면서 푸시다간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 마치 빈 칸 푸는 것처럼.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밑줄 몰라도 문제 풀어야 돼. 평가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건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깨끗한 질문으로 다시 보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애매했거나 몰랐었던 부분들 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과연 이걸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려야 될지 아니면 아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었던 게 내가 안 됐던 구간인데 요것만 풀렸어도 나머지는 저 인간이랑 똑같았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잡아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나 이거 해설강에 목숨 거는 거 알잖아 너네 얘들아 진짜 이거 통해서 성적까지 올리게 할 거라니까 나는 제발 그 작업 좀 제발 해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 조금 지우고 얘기할게요.